초코니아 나리야 나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 오케이 그래도 한번쯤 뒤돈 도와 봐주더라 홍설 제발! 누나 버리지 마! 우여워! 살배 탈까? 살배 탈까? 살배! 살배! 뻥이야. 걸어와. 빨리 와. 왕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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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! 쏘세요! 사리 간식? 간식 먹을까? 우리 갈 거야 안녕 사리 그렇게 망부석처럼 있는다고 우리가 데려갈 것 같아? 간다 진짜 간다 간다 진짜 간다 간다 진짜 간다 좋은 갈라를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망부석 같은데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